안녕하세요. ST 한국지사에서 ST 보안 솔루션 기술지원과 NFC PM을 담당하는 조경민입니다. 이번 데모를 통해 소개할 제품은 지문인식 기반 결제 솔루션인 STPAY 토파즈 바이오입니다. 금융카드에 지문인식 센서를 탑재하여 PIN 코드 입력 없이 접촉식과 NFC 결제 모두 사용 가능한 솔루션으로 CS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상하였습니다. 40나노 공정 기반 보안칩에 자체 개발한 OS와 결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카드에 내장된 지문 센서칩과 MCU와의 통신 기능도 포함됩니다. 보안칩에 내장된 PMU로 센서칩과 MCU 전원 공급도 가능하여 배터리 없는 카드 솔루션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STPAY 토파즈 바이오 결제 데모를 시현해 보겠습니다. 카드에는 STPAY 토파즈 바이오와 지문 센서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 배터리가 미포함된 카드입니다. 엄지손가락 지문 템플릿은 사전에 등록하였습니다. 결제 단말기에 결제 금액을 입력하고 지문 센서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둔 상태로 NFC 결제를 수행하게 되면 화면에 표시된 메시지와 같이 정상 결제됩니다. STPAY 토파즈 바이오 장점은 지문 센서, 모듈 제조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손쉽고 빠르게 지문인식 결제 솔루션을 검토 및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사에서는 단말기를 포함한 결제 인프라 변경 없이 지문인식 결제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ST결제 솔루션 관련 상세 정보는 st.com.slash.STPAY 바이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